정말 일반인이 체감할 만큼 기후위기가 우리 가까이 온 건지 또 심각성은 얼만지 좀 궁금한데요, 박사님. 이제 기후위기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이변 현상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기후는 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이 2023년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기상관층 역사상 가장 좋은 해였습니다. 역대급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23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고 9개 지역에서는 역대 최다 강수량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 박사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산업화 이후, 우리가 100년, 200년 전입니다. 그때 인간이 과도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평형상태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고 역동적인 평형상태가 깨지면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인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뉴스, 요즘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과 강주환입니다. 4월부터 반팔티를 꺼내게 만드는 요즘 날씨. 작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께 보고서를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기상청을 포함한 25개의 기관은 이상기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후를 분석하고 분야별 영향과 대응, 향후 계획까지도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2023년 우리나라 기후를 분석한 2023 이상기후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발간 횟수만큼이나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매해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는 이상기후. 매년 전년보다 덥고 비도 많이 오는 것 같은 이 느낌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 느낌인 건지. 오감을 뛰어넘은 나의 육감은 정말 정확한 것인지. 작년 한반도의 이상기후를 분석해 주실 오늘의 전문가 분은요. 환경과 교육연구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성화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요즘과학에서 댓글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데 첫 번째 댓글 이벤트가 요즘과학에서 소개해 줬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달라 이런 거였어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심각성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과학 시청자분들도 느끼는 것처럼 정말 일반인이 체감할 만큼 기후 위기가 우리 가까이 온 건지 또 심각성은 얼만지 좀 궁금한데요, 박사님. 이제 기후 위기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후라는 단어와 기상이라는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두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후는 최소 30년 이상, 그리고 광역 단위, 아주 넓은 지역이죠. 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들의 평균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후라는 단어를 접하시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넓은 공간에서 벌어진 엄청나게 많은 기상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 생각이 중요하냐면 평균 값으로서의 기후와 어떤 특정한 시간 혹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기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의 평균 값인 기후는 당연히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기상은 큰 폭의 변화가 가능하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크기를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실시간으로 경험하면서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기후가 아니라 그때그때 변동하는 기상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기후 위기를 체감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 이변 현상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행자께서의 질문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후 위기를 체험하는가 라기보다는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 기상 현상을 얼마나 체감하는가로 바꾸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기상이란 기후라는 것을 굉장히 혼용을 많이 해서 썼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무관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작년 2023년에 행안부에서 우리나라 국민 9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조사였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평소에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말 그대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부분이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은 교육이나 홍보가 잘 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특이한 기상현상의 발생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아가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체감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전 지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기후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더 안전할까 기후변화에 아닐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궁금하네요. 저도.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간 협의체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 전체 평균 온도 상승에 약 6, 70% 정도 더 빠르게 오르는 국가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어떤 강연이나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북극의 북극곰 혹은 물에 잠긴다는 어떤 태평양의 섬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는 국가라는 게 사실은 깜짝 놀라는 거를 넘어서서 사실 좀 충격적이다라고 이렇게 다가올 정도인데 사실 매년 더 더워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나의 육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작년에 기상청에서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2023년 우리나라의 기온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작년이 2023년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역대급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지구적으로는 한 120년의 기상관측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작년이 제일 더웠으니까요. 와, 가장 더운 해. 맞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제 2023년 작년의 평균 기온이 13.7도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종전 최고 기록이 2016년도에 13.4도였는데 그걸 넘어섰고 평균 기온보다도 한 1.2도 정도 높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기상관측 역사상 최초의 그런 사건들이 되게 속출한 그런 해이기도 했고요. 전국적으로 23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고 9개 지역에서는 역대 최다 강수량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진짜 다 역대급 기록을 다 갱신을 했네요. 계속 그냥 1년 내내 갱신하는 그런 해였고 그래서 3월에 이미 4월 중순 수준의 더위가 찾아왔고 사실 더위가 좀 꺾여야 되는 특히 밤에는 좀 서늘해져야 되는 9월에도 굉장히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 9월 열대야. 맞습니다. 그리고 1월, 11월, 12월 이런 달에는 유독 일교차가 엄청 커서 하루에 가장 낮은 시간대와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온도차가 20도까지 벌어지는 날이 아주 많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온도만 그런 게 아니라 평년에 비해서 강수량도 좀 비도 많이 내렸죠. 한 30% 이상 많았는데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저 비가 왜 저렇게 내리지? 라는 생각을 하는 류의 비들이 국지성, 집중호우입니다. 네네, 맞아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거죠. 그 빈도가 압도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재산 인명 피해도 컸던 해이기도 합니다. 폭우가 막 그렇게 쏟아지면 사실 원래는 우리가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재난 시스템에 그거를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 겪어보는 수준의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 시스템의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평년을 뛰어넘는 고온, 강수량, 극심한 일교차 등 2023년에도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또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 박사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정화되어 있던 거대하고 복잡한 지구 기후 시스템의 안정성이 깨지게 되면 기상현상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지구 생태계를 아주 역동적인 평형상태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생태학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구 생태계는 약간 멀리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안정감도 있고 큰 변화 없이 천천히 그냥 계절 변하는 것 정도로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이 막 흐르고 혹은 순환하는 되게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지구의 기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평형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기후는 지형이라든지 일사량, 온도, 습도, 바람 이런 것 같은 무생물적인 요소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후가 결정이 되면 그 기후는 되게 역동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면서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죠. 우리 몸처럼 말씀이신 거죠. 뭐 그렇죠. 천천히 변화해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아플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체의 특징이기도 하고 지구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역동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은 사실 어느 정도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이 들어와도 이제 수용력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수준까지는 그 항상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조금 아팠다가도 다음 날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고 지구도 그렇고 기후도 그런 거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이 일어나도 기후가 막 변화가 되거나 깨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 수용력을 넘어서는 자극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평형이 깨지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평형이 깨지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역동적인 평형상태에 있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의 평형이 깨지면 그 이후의 모습은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줄다리기로 많이 예를 드는데 줄다리기가 처음에 시작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양옆에서 센 엄청난 역동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잠깐 멈춰있지 않습니까? 네. 멈춰있죠.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평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역동적인 평형상태가 유지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한 번 그 평형상태가 딱 깨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확 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르르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더 그런 거는 그게 다시 평형을 이루는 걸 상상하는 것도 어렵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 번 쏠려버리면 그걸로 끝나죠. 그게 역동적 평형상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정말 그 평형상태를 깨트리지 않아야 되기도 하고 한 번 깨트리면 다시 평형상태가 유지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되게 안정화되어 있었던 기후상태를 선업화 이후 불과 100년, 200년 전입니다. 그때 인간이 과도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평형상태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고 역동적인 평형상태가 이제 깨지면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인 거죠.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박사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200개 국이 넘는 대표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때 설정했던 목표가 1.5도예요. 1.5도 이상으로는 지구의 기온을 올라가게 하지 말자. 1.5도라는 목표가 설정된 이유는 1.5도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요. 그런데 2015년이면 이제 한 8, 9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지금 아직 10년도 안 지났는데 이미 지구의 온도는 1.5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진짜 턱 끝까지 왔군요. 네. 맞습니다. 작년 발표에 따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온도 상승의 경향성은 하나도 줄어들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그런 방식들을 찾아야겠지만 기후변화는 좀 특이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위험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위험하다. 이거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다 알고 있고 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위험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어떤 위험은 어떤 류의 위험은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위험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가 외면하는 류의 그런 위험이라면 외면하는 류의 위험은 사실 그 위험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외면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응하려면 그 바꾸고 싶은 행동의 결과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담배 끊어. 이거 결과잖아요. 그거라면 안 되고 원인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 원인에 집중하면. 네, 원인에. 물론 원인에 집중한다고 모두 다 행동이 바뀌는 건 아닌데 적어도 결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여지가 생기는 건 확실해요. 기후변화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마다 되게 다양한 그런 이유와 원인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지역마다, 개인마다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원인이 다양하니까요.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삶이 다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해보도록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그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번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본인은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는 근데 왜 계속해서 이런 용품을 쓰고 있지? 나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출퇴근을 왜 계속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유가. 그 이유가 좀 도출되면 이 원인을 좀 바꿔볼 수는 있을까? 저도 방금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자가용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왜 대중교통을 안 타고 자가용을 이용할까라고 스스로도 방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원인이 파악이 되네요. 그렇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아마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고 그런 원인들이 도출되면 그 하나하나들을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혹은 뭐 살고 있는 지역에 혹은 우리 국가가 이렇게 각자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얼마 전이었죠? 5월 중순에 사상 최초로 강원도에 대설특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화가 없다면 미래의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자주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한 미래 세대는 가장 큰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저나 여기 계신 박사님을 포함한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을 좀 던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우리나라의 기후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짚어주신 조성아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요즘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뉴스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